우리 전공 파이널 모의고사입니다. 1회에 전공 A 마지막이니까 우리 총 다섯 회 있어요. 다섯 회 중에서 첫 번째 전공 A 하고 B 같이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전공 A에 1번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 우리 역학에서 나오는 문제 스타일에 해당되고요. 자 우리 1번 같은 문제는 일단 우리 진흙이 빗면을 따라 내려와서 구슬이 양쪽 가는 막대 끝에 매달려져 있는 구슬이랑 꽝충들에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회전한답니다. 그때 각속도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 이런 내려와서요. 그럼 우리 내려왔을 때 우리 빗면을 따라서 내려왔을 때 우리 속력을 만약에 보이라고 하면 높이가 지금 얼마라고 나와져 있어요? 2.5라고 나와져 있습니까? 중력가속도는 또 얼마나 나와져 있으니까? 9.8라고 나와져 있으니까 루트 2 곱하기 9.8 곱하기 2.5 해주시면 그대로 속력은 얼마가 나올 거냐면 7ms가 그냥 바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뒤에 구슬이랑 충돌하잖아요. 충돌과 또 회전도 나왔죠? 그럼 충돌, 회전 나오면 항상 우리 어떤 개념이 서서야 됐었냐면 가군동량 보존이에요. 가군동량 보존. 그래서 충돌하고 어떤 상황이 등장했기 때문에 충돌과 회전의 상황이 같이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군동량 보존. 가군동량 보존을 램프해 줘야 됩니다. 그럼 충돌 직전에 진흙의 가군동량은 얼마예요? 자, R. MV라고 해주셔야 되고 I, 오메가. 자, 오메가 구하라는 거네요. 자, R이 얼마예요? 0.5m에 해당되고 질량이 1kg, 속력이 7m%인 거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I 자리에 들어갈 거는 이 I는 물체가 지금 몇 개 있는 거예요. 구슬 두 개하고 진흙이 하나 있네. 다 질량이 얼마죠? 1kg이고 아, 그 다음에 회전축으로 다 얼만큼 떨어져 있어요? 0.5m씩 떨어져 있죠? 자, 그래서 우리 3 곱하기. 우리 입자는 그냥 MR의 제곱이잖아요. 자, 그래서 3 곱하기 반지름이 2분의 1m니까 자, 제곱해 주시고 오메가. 아니, 이것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0.5하고 0.5는 1분 되고 나머지 넘겨서 정리해 주시면 오메가는 우리가 얼마에 해당됩니다? 라고 해결해 주시면 3분의 14 라디안퍼 세크입니다. 라고 하는 답들을 간단하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역학에서 나오는 간단한 문제들, 비교하는 것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 운동량은 뭐죠? 우리 많이 나오니까 원운동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2번 문제를 보시면 기울기가 60도래요. 기울기가 60도 자, A라고 하는 물체는 P점이에요. P점에서 A라고 하는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빵 던졌습니다. V의 속력, V0의 속력으로 던졌다니 얘가 포물선 운동하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내려온 사항들이 지금 표현되어 있고 자, 또 Q점도 나와져 있어요. 자, Q점에서 B라고 하는 물체입니다. B를 가만히 놓았더니 얘는 등가속 운동을 해서 쭉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텐데 R점에서 A하고 B를 동시에 움직였더니 R점에서 여기서 충돌했습니다. 동시에 도달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정보가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요. 자, 그랬을 때 중력 가속도는 G라고 지금 나와져 있고요. 자, V0하고 G만 지금 나와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뭘 구하라고 했으냐면 P, Q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자, 항상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로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중력 가속도가 지금 얼마라고 나와지느냐 G라고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우리 B는 빗면상에서 지금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A는 지금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B의 가속도는 당연히 우리가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 G사인 60에 해당되겠죠. 자, 그래서 2분의 루트 3 G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A의 가속도는 그대로 그냥 우리 얼마에 해당될 거예요. G라고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P, Q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거 설정해 주세요. 자, P, Q 사이의 거리를 내가 X라고 자유롭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P, Q 사이의 거리 X 그리고 Q에서부터 R까지 사이의 거리도 있을 거잖아요. 내가 여유를 D라고 자유롭게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P에서부터 R까지의 우리 수직 높이는 얼마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여기는 2분의 루트 3에 X 플러스 D라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아, 그럼 여러분 수평도 달거리 그럼 요만큼도 우리는 얼마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거냐면 아, 얘도 우리 얼마로 2분의 1에 X 플러스 D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네, 저 설정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A에 대해서 잠깐 운동을 취해서 보도록 합시다. A는 수평투사 운동이니까 수평투사 운동에서 수평도 달거리 구하는 식을 그대로 적용해 줄 거예요. 자, 그럼 수평 방향으로 등소 운동하니까 우리 수평도 달거리 2분의 1에 X 플러스 D라고 하는 거리는 자, V0의 초기 속도로 얼마만큼을 자유낙하는 거예요? 요만큼을 자유낙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H만큼 자유낙하는 데 걸리는 시간 루트 G분의 2H 근데 H 대신에 요구대로 써주면 되겠네요. V0의 루트 G분의 2 곱하기 H 자리에 2분의 루트 3 X 플러스 D 요구 하나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도 써주시면 근데 A가 도달한 시간이랑 B가 도달한 시간이랑 똑같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A가 P에서부터 R까지 올라온 데 걸리는 시간이잖아요. 요만큼을 우리가 T라고 지금 설정한 거니까 그럼 B도 내려온 D만큼 내려온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예요? 똑같이 요만큼에 해당되겠죠? 자, 그럼 우리 등가속도 운동을 그대로 써보도록 합시다. 자, D는 B예요. B 2분의 1 AT제곱 A가 얼마라고요? A가 2분의 루트 3 G가 자유로워져 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의 제곱이래 아, 이거 제곱해주면 돼요. 그럼 이거 제곱해주면 우리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G분의 루트 3 X 플러스 D라고 하는 값을 그대로 자유로워져 표현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어, 그러면 어, 우리 뭐 X하고 D 관계를 알 수 있네요. 어, 주의주의 없어지고 예, 계산해 주시면 D는 우리가 얼마가 돼서 4분의 3 X 플러스 D라고 하는 관계식 얘기해 주실 수 있어서 4 넘어가니까 아, 우리는 얼마? X가 우리는 얼마에 해당됩니다? 3분의 우리가 얼마에 해당될 거냐면 자, 1D에 해당되는구나. 근데 우리 X구가라고 했으니까 D 대신에 우리가 무엇을 써줄 거예요? D 대신에 3X를 갈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위자리에다가 요거 3X를 집어넣읍시다. D 대신에 3X 자, 여기도 D 대신에 3X를 자유롭게 집어넣어 주시면 아, 요거예요. 여기서 A는 자, 우리 2하고 2약분으로 결여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에 근데 여러분들 어차피 4X가 될 거니까 자, 2X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는 자, V0에다가 루트 안에 계산해 주니까 얘는 우리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G가 있고 4X가 있으네요. 루트 G분의 우리가 얼마에 해당됩니다? 3 아, 4가 되고요. 그렇죠. 루트 3이 있고 4X가 될 거니까 4루트 3 4루트 3X가 되는데 그렇죠? X가 이렇게 되는데 자, 얘하고 얘는 이렇게 약분 될 거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양변 제곱해서 정리해 주시면 X도 하나 여기 날아가게 됩니다. 양변 제곱할 거에요. 자, 그래서 요거 하나 남게 되고 제곱해서 루트 지워주시면 우리 뭘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X를 구하는 게 목적에 해당되죠? 자, 그래서 얘는 우리 얼마 G분의 V0의 제곱에 루트 3이라고 하는 이렇게 판단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물선 운동에 관련돼요. 걱정 있는 문제 자, 2차 운동이 항상 좀 많이 나오고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비교해 주시면 좋고 하십니다. 1, 2번 푸는 데 시간 좀 걸렸어요? 1, 2번 푸는 데 3번이요? 어... 아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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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크죠? 그렇죠? 숫자 뭐... 작진 않죠? 네, 큽니다. 하지만 뭐... 다 틀리셨다는 거... 아니 그래요? 하하하하... 자, 길이가 지금 얼마고요? 1미터고요. 선전함 1도가 3콜롱미터래요. 선전함 1도가 3콜롱퍼 미터라고 하는 정보가 나오져 있고요. 자, 왼쪽과 오른쪽에 해당되는데... 아, 0.25미터. 자, 여기가 기준인데... 자, 요만큼이 0.25미터... 그 다음에 요만큼은 0.75미터라고 하는... 자, 플러스로 되어졌는데... 뭐, 많이는 상관없습니다. 자, 막대 왼쪽 끝으로부터 2점... 0.25떨어진 P점... 우리 원점이 여기가 P점이라 지금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P점에서 전기장의 크기... 뭐, 어렵진 않아요. 대신 조금 여러분을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여러분, 요만큼하고 요만큼은... 전기장이 어차피 양쪽으로 형성되어져 있을 거냐... 상쇄대가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은 없애주시면 돼요. 요만큼은 없애주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남아있는 부분만에 의한 전기장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부분이 만드는... 요 부분이 P점이 만드는 전기장만 계산해 주면 돼요. 그쵸? 그럼 자, 여기를 이렇게 설정하죠. 자, 여기를 내가 DX라고 하고... DQ라고 설정하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X라고 자유로우케으로 설정한다면... 자, 요 부분이 만드는 전기장을 D2라고 자유로우케으로 설정하도록 합시다. 그럼 D2는 우리가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곱하기 X의 제곱분의 우리 얼마입니다? DQ라고 자유로우케으로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E는 얼마입니다? 어, 적분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자, 근데 DQ 대신에 우리가 뭘로 바꿀 수 있어요? X의 제곱분의 람다 DX로 바꿀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어디에서부터... DX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 얼마에 해당되고... 여러분들 4분의 1에 해당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4분의... 여러분 3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4분의 1에서부터... 4분의 1에서부터 4분의 3까지... K 곱하기 X의 제곱분의 람다 DX... 자, 요거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K는 밖으로 나가고요. 어, 이거 마이너스가 등장하잖아요. 람다까지도 앞으로 나갑시다. 그럼 마이너스가 등장하면... 이건 우리 얼마가 등장할 거냐면... 자, 요렇게 표현해 주시고... 대신 얘는... 이거 뒤집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로도... 이거 마이너스 X분의 1만 남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살아남는 게... 자, 밑에... 4분의 1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을... 자,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럼 얘는 우리가 얼마가 될 거냐면... 4 마이너스 3분의 4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산수는... K가 지금 얼마라고 했냐... 9 곱하기 10에... 9성이라고 나와져 있고요. 선전암율도 3이라고 지금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 얘는... 4 마이너스 3분의 4에 해당될 거니까... 3분의... 우리가 얼마가 되죠? 3분의 4고... 얘는 3분의 12가 될 거니까... 3분의 8만 자 이렇게 남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 요거 약분지 시켜주시고... 정리해 주니까... 7.2 곱하기 10에... 10승... 뉴턴 퍼클롱에 해당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아, 이놈의 산수... 진짜... 아, 상관이 없죠. 단위는 상관이... V... 자 4번은 3번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여러분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돼요 기본 문제 이런 것도 실수하지 않도록 기본 문제 푸는 연습들을 잘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처음이어서 또 당황하셨을 수 있을 거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4번 문제는 거의 풀어봤었던 문제 중에 하나에 해당되죠 자 우리 구별이 가능한 두 개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개가 절대 온도 T인 여론에 접촉하여 있는데 0과 입실론과 이 입실론을 가지고 있는 상태 중에서 하나이고 축퇴는 없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축퇴가 없다는 것은 겹쳐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에 해당되고 자 그럼 이것만 할래요 이거 뭐 여러분 많이 해 줄 적이 좀 있기 때문에 자 0과 입실론 이 입실론이 있으면 1번 입자 2번 입자 1번 입자 2번 입자 이거 가능하죠 그렇죠 또 1번 입자 2번 입자 2번 입자 이거 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또 우리 1번 입자 1번 입자 2번 입자 1번 입자 2번 입자 이렇게 해서 총 6가지의 상태가 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분비함주는 입자 2개가 있고 그럼 얘는 시그마에 뭐가 들어가요? 익스퍼넨셜에 마이너스 베타에 입실론 우리 2i 2i 플러스 2 j라고 하는 것을 다 더해서 표현해 주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에너지가 입실론인 게 우리 입자가 지금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2에다가 익스퍼넨셜에 마이너스 베타입실론 또 우리 2입실론 것도 두 개 있네요.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2입실론 플러스 또 두 개 있습니다. 익스퍼넨셜에 마이너스 3 베타입실론 분배함수 써주시고 내부 에너지는 이것도 너무 많이 구해서 마이너스 D베타분에 D 자 LN Z라고 하는 자 이거 그대로 이거 미분해 주는 거니까 그렇죠? 분모로 하나 내려가고 속미분해서 계산해 주시면은 이건 어렵지 않게 다 여러분 확인해 줄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건 다 맞으셨어요. 맞습니다. 4번 문제는 네, 심초로 가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